소수의 나누셈에 대해 개념의 뼈들을 잡아보자 첫 번째, 각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 14.04 나누기 9를 계산해보자 먼저 1404 나누기 9는 156을 이용하여 14.04 나누기 9를 계산해볼게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목도 100분의 1배가 돼 따라서 14.04 나누기 9는 1.56이야 이번에는 세로로 계산해볼게 소수의 나누셈을 계산할 때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연습해보아야 해 14.04 나누기 9는 1404 나누기 9를 세로로 계산하듯 몫을 구한 다음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올려 찍으면 돼 따라서 몫은 1.56이야 몫의 소수점의 위치만 잘 찍어준다면 소수의 나누셈도 어렵지 않아 두 번째,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 2.52 나누기 4를 세로로 계산해보자 2.52 나누기 4는 252 나누기 4를 세로로 계산하듯 몫을 구하면 돼 다음,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올려 찍으면 돼 그런데 여기 자연수의 부분이 비어있으니까 몫의 1의 자리에 0을 쓰면 돼 나누어지는 수는 2.52 나누는 수는 4임으로 나누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보다 더 크니까 몫이 1보다 작아 세 번째,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해야 하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 3.5 나누기 2를 세로로 계산해보자 소수점 아래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놀라지 말고 0을 이렇게 내려 계산해 그럼 몫은 1.75야 소수점 아래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0을 내려 계산한다는 것 잊지마 네 번째,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 5.35 나누기 5를 세로로 계산해보자 소수점 아래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몫의 0을 쓰고 수를 하나 더 내려 계산하면 돼 그럼 몫은 1.07야 다섯 번째,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기 5 나누기 2를 세로로 계산해보자 소수점 아래에서 받아내릴 수가 없을 경우 0을 받아내려 계산해 그런 다음, 마지막에 몫의 소수점은 자연수 바로 뒤에서 올려서 찍어 따라서 몫은 2.5가 돼 여섯 번째, 몫의 소수점 위치 확인하기 73.8 나누기 6을 어림하여 몫의 소수점 위치를 확인해보자 73.8을 간단한 자연수로 어림하면 74야 74 나누기 6을 해보면 약 12이므로 73.8 나누기 6의 몫의 소수점을 찍을 때 12.3 이렇게 찍어주면 돼 어림새만 몫 12와 12.3을 비교해보면 몫의 소수점 위치가 제대로 찍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 소수의 나누셈에 대해 모두 알아봤어 각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해야 하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기 몫의 소수점 위치 확인하기 오늘 배운 소수의 나누셈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연습해보고 스스로 정리해봐 그럼 다음에 만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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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suite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